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약을 하자마자 학교로 들어가서 하루 만에 전국 단위 시험을 쳤죠. 4월 학평인데 5월에 쳤습니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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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이것은 그래도 아무리 아무런 막막한 상황이라 해도 학교는 가야 하고 올해 입시는 치러져야 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치러진 실험이라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하겠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아마 지금까지 한 100일도 넘게 넉 달 가까이 진행된 이 굉장히 좀 힘든 뭔가 이게 끝이 안 보이던 시기를 종지부를 찍읍시다. 공부하자고요 이제. 자 이제 일정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태까지 왔고 우리는 그 첫 시험을 드디어 쳤습니다. 일단 시험 내에 세부적인 어떤 궁금함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선생님이 전문학, 4점 전문학을 가형과 나형을 모두 해설 강의를 찍어놨습니다. 그 내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해는 해설 강의를 참조하시고 교훈을 얻고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을 조금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를 가나형에 대해서 그냥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가형, 나형 등급컷이 어느 정도 산출되고 있는데 비교적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어 까다로웠어요. 1컷이 막 지금 84 정도 잡히고 있죠. 얘는 무난 무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난하게 나왔어요. 수투 중심으로 나왔고 21번 정의된 함수의 연속성 30번은 다항 함수의 개형 추론 다항 함수의 개형 추론이 나왔습니다. 기울기 추론이었는데 29번의 확통이 나왔고요. 지수로그 함수가 20번에 나와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고전틱한 과거 수능과 비슷한 방식으로 출제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가형은 까다롭고 나형은 무난무나게 나온 이 시험이 자칫 여러분에게 뭔가 오해를 혹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원래 까다롭구나 이게 아니야. 수원 중심으로 출제됐거든 오히려 가형의 범위가 좁아요. 수원과 확통이 조금 들어갔고 미적은 미적은 말이에요. 수혈극한 밖에 안 들어갔잖아. 그치? 아주 작은 미적 수혈극한이에요. 그죠? 수원 중심으로 출제됐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만한 문항이 많았다. 이런 거예요. 21번 도대체 저 집합이 무슨 뜻이야? 30번 작년 수능 거의 복사하기 갖다 붙이기고 해설도 자세하게 안 했어요. 너무 심하셨어? 이번 교육청 출제하신 분들 왜냐하면 너무 계산을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기 힘들게끔 꼬아놔가지고 의미가 퇴색됐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혈과 삼각함수를 매우 강화시킨 수원 중심의 시험이었는데 까다로웠다는 거지. 그냥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알겠지? 그러니까 가형 학생들은 야 수원 이거 만만치 않구나를 교훈으로 얻으셔야 돼요. 나형 학생들은 무난무난 출제에 대해서 오히려 오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 지금보다 확통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얘는 너무 고전틱하게 됐어요. 확통 확통 긴장도 낮추지 마시고 29번 어려웠죠. 게다가 수원 간호형 나형 범위 똑같아지고 하면 수원은 가형과 마찬가지로 핵심 감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 늦추지 마 긴장 늦추지 마 알겠죠? 너무 무난하게 나와서 지금 무난하단 말에 상처받는 학생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은 다 어렵던데요. 그건 아직 여러분이 고3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량이 적어서 그래요. 조금만 공부해보면 무난무난한 시험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알겠지? 자 잊지 마세요. 까다로웠는데 수원의 경각심을 가지시고 긴장 놓치지 말자. 이 얘기를 첫 번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데 가형에서 두드러지게 보였고 나형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기하가 아 기하는 가형이군요. 아니 아니 아니야.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정의되는 기하들 아니면 사인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푸는 삼각형 풀이들이 전부 여전히 기하야. 알겠죠? 그러니까 꼭 가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야. 기하가 두 종류로 늘었어요. 직각 중심의 풀이 그치? 직각 플러스 원을 푸는 기하 이번에 직각이 아닌 직각 아닌 그런 삼각형과 원을 푸는 문제로 갈릴 수 있는데 이과 가형 친구들이 요 녀석이 상당히 능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못하더라고요. 사인 코사인이죠. 사코죠. 사코 그치? 사코 얘는 누굽니까? 얘는 얘는 삼각비 피타고라스 삼각비 피타고라스 요로 요로 두 가지 방법이 서로 좀 결이 다르다라는 거 둘 다 잘 풀리는 문제도 있고 요거로 풀면 괴롭고 요거로 풀면 괴로운 문제들이 있어요. 양방향으로 다 연습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이 가형의 가형의 18번과 19번을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가형은 21번 30번 29번 30번 21번 써줄게 써줄게 20번 21번 29번 30분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 얘네 둘 정답률과 똑같이 나오는 30% 정답률이 기하 쪽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수능 기하와 최근에 들어온 사인코사인 법칙 중심에 직가가 아닌 기하를 다루는데 매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은 특히 이쪽과 관련해서는 나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형도 기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라. 공간기하 사라졌다고 기하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런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세한 얘기들은 사실은 이것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첫 시험이었다는 데 의미를 두자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은 꽤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수능에 엄청 중요한 문제의식을 좀 더 잘 풀어냈으면 학생들이 고민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약간 투박하고 계산 중심의 난이도들이 좀 있긴 있거든.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고 중요한 건 딱 딱 딱 4주 딱 4주 남았어요. 뭐가? 6편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계약도 했고 학교도 다니고 심지어 어느 지역은 계약을 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겠지. 그런데 내신도 시험을 쳐야 되고 학생부도 조금씩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학원도 다니는 뭐 다니는 거 계속 해야 되나 학원 이런 여러 일정들이 6편과 뒤죽박죽 섞여 있을 텐데 절대로 내신이나 학생부나 학원과 6편을 뒤죽박죽 섞어서 이도 저도 아니게 되게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 6편 중심의 학습계획을 세우시고 본인의 내신이 어느 시기에 얼만큼 집중해야 되는가 판단하고 이제 6편 대비로 들어가자. 내신은 딱 그 기간에 집중해서 본인이 투자할 만한 시간적 여력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쉽게 얘기해서 앞뒤로 너무 놀지 말라는 거예요. 6편은 어떻게 보면 다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마지막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6편이 끝나고 나서 이제 수능 좀 해볼까 하는 모든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렇게 양이 적지 않아요. 그러한 사실을 이번 4월교육청 지체된 4월교육청 5월 21일 모의평가에서 느끼실길 바라요. 양이 많고 대신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야 올해 수는 그렇지? 변별력은 가지겠지 당연히.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테니까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그러한 수험생이 그러한 수험생이 되어야 해. 그게 6평에 대한 자기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4월학평은 그래 내가 그동안 뭐 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는데 그래 맞아 나에겐 수능이 있었어. 이런 형식의 수능을 나는 쳐야 하는 수험생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신호였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6평을 잘 치고 싶어질 거예요. 6평을 차근차근 차근차근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내신과 조화를 이루시고 절대로 정신없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 아니에요. 6평 중심의 학습계획을 짜서 계속 만납시다. 강의에서도 만나고요. 해설강의 다 찍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앞으로 6평 9평 수능까지 계속 달려갑시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